밤사이에 눈이 제법 내렸습니다.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. 자세한 날씨 소식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흰 눈이 소담스럽게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 눈은 오늘 오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예상되는 눈의 양은 광주, 전남 1에서 5cm, 비의 양은 최고 5mm입니다.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하늘색의 눈구름이 끼어 있습니다. 밤사이 꽤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. 현재 광주와 나주, 장성과 화순 등에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. 대설주의보는 하루 동안 쌓인 눈의 높이가 5cm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. 이외에도 오늘 흑산도, 홍도, 여수 등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 대부분의 바다에서도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. 어제 오늘 내린 눈비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1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이 추위는 모레 낮부터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시각 기온 광주를 포함한 모든 내륙지역에서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장성의 0도, 영광과 담양이 영하 1도, 광주와 구례가 1도로 어제보다 꽤 춥겠습니다.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당분간 맑은 하늘 이어지다가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